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터의 토양 정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산 부영주택은 수차례 고발돼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는데도 아직 정화 작업은 물론 폐석구 반출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들인 51만 제곱미터 규모 옛 진해화학터입니다. 30년 동안 화학비료를 생산했던 이곳은 2007년 발암물질인 불소와 총탄화수소 등이 기준치의 수십 배 넘게 검출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부영주택이 이곳의 폐석구를 모두 반출한 뒤 토양 정화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반출된 폐석구는 180만 톤. 오염된 토양은 32만 8천여 세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78%가 정화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진해화학터에서 발견된 폐석구는 모두 40여만 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폐석구 14만 톤이 더 발견돼 추가 반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창원시의 토양 정화 조치 명령 기한은 오는 7월 중순까지지만 현재 작업은 멈춰 있습니다. 폐석구가 바다와 인접한 땅에 묻혀 있어 토양을 정화하려면 차수벽을 설치해야 하고 많은 양의 폐석구를 한 번에 받아줄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8차례 내린 정화 조치 명령을 한 차례 더 내릴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부영 측이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